우리 기술을 부여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관 배수사 강철중입니다. 오늘 우리 기술 2330원에 장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현재 계속되는 이러한 횡보 매집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바로 원하는 게 그러한 부분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고 힘들게 해서 물량을 내뱉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정 관련 주로 우리 기술이 굉장히 수혜가 있고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에서 4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누가 됐죠?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 원정 관련 그리고 SMR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헤리스가 될 것 같냐 트럼프가 될 것 같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었는데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원정 관련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퀴즈도 내면서 누가 될 것 같은지 맡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맡으신 분들 문자로 다들 선물 전송해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내셔야 이렇게 지지부진한 횡보매집을 이겨내셔야 추후에 나올 이런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52조 신고가 3,3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 우리 주지님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다 하신다면 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을 하자면요.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계와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좀 지켰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MMI 기술로 인해서 돋보적으로 이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원전과 그리고 SMR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과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계속해서 이런 원전과 SMR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해서 원화하고 있고요.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는 것이고 이 전력을 책임져줄 전력원이 바로 어디다? 바로 원전과 SMR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각 곳곳에서 탈원전에서 다시 한 번 친원전으로 돌리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지금 구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주주님들이 우리 기술이라는 이런 종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건데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손절을 쳐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조정 이러한 기간 조정에 지쳐가지고 매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수익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92% 이상이라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 92%의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속되는 횡보매집에 지치실 텐데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저점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도가 아닌 이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늘려가시고요. 특히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평당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적어놨습니다.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우리 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정말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신 분들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대응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대응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의 손입비 차이와 그리고 추후에 수익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대응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번호로 우리 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안 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초가 종목이 대박이 났는데요. 종목명은 제가 현대임스라고 말씀드렸고 비중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만 5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드렸고 그리고 매도가까지 만 3250원에 정확하게 타점에 대해서 드리면서 이번에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렸는데 다들 받아보셨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자와 텔레그램방에 전송해드리고 있고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에서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현대힘스 간단하게 차트 좀 보실게요. 현대힘스 오늘 상한가까지 찍어주면서 분봉을 좀 보실까요?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어주었다가 다시 한번 풀렸고 또다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만 5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가 만 320원으로 주님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 매도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만 3,250원 이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구간에서 우리 주님들 수익 나실 수 있었는데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저와 함께 하신 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오랫동안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저를 믿고서 항상 이렇게 거액을 하시는데 오늘은 7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일반 직장인 월급의 2배에서 3배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님들은 이렇게 꼭 거액을 안 하셔도 되고 소액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5만 원이든지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우리 주님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하시다가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신다면 그때 되서는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드를 늘리셔서 매일같이 제가 드리는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전송을 해 드릴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실에서 SMR 등 신규 원전 건설과 그리고 K원전 수출의 원전 르네상스 주도를 하고 있고요. 바라카 체코에 이어서 불가리아까지 20조 원대의 원전 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략난에 이 SMR 빅테크 기업 구글과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계속해서 SMR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체코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웨이스팅 하우스에 대한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에 우리 체코 수주에 대한 최종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기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만 된다면 우리 기술의 주가도 헐헐 날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주주님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우리 기술의 주가의 흐름이 3월에 우리 뭐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체코 최종 최종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3월에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개미 털기를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나서 그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흔들려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때도 이렇게 개미 털기 같은 구에 나왔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매매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하신다면요. 저 믿고서 제 개인 번호로 오리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본업에 집중하시고요. 주식시장은 저 강철중한테 맡기셔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몇십 시간씩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신다면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에 대해서 지킬 수 있고 추후에는 우리 주주님들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저는 영상을 찍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채널 성장에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추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언제 더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왔을 때 언제 매듭을 할 것인가 이러한 타점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타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비중을 모아 가실 때 얼마나 많이 모아 가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날 텐데 나중에 비중을 싫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50에서 200퍼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시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구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류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다는 게 보시면 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하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5GBG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갱신했는데요. 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벌써 53%, 52%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벌써 이 네이처셀로 2260만원 227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12월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 이 대선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대선 테마주도 꼭 받아가지 바랄게요.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 줬습니다. 네, 최저 4,425원이었던 이 주가가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 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아이농률 대표 팝현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치네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에서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대상홀딩스 5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27일 이때 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 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7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질만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6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모를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